KTX에는 입석좌석이란게 있습니다. 말그대로 입석으로 서서 가는 것이며 가격도 일반좌석에 비해 2만원 쌉니다. 하지만 입석에도 앉아서 갈 수 있는 좌석이 있는데 바로 출림문 옆에 있는 두개의 의자입니다. 그럼 바로 입석체험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좌석입니다. 20년이 넘은 열차이지만 코레일 밥줄이기 때문에 열차 내부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자는 영화관 의자같이 접었다 펼쳐지는 방식입니다. 의자가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가면 대충 이런 시점입니다. 여기 위치가 택실 바로 옆 최성이기 때문에 KTX 택실에만 제공되는 간식들이 통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일반실 좌석이라 가져가면 안되지만 저는 양심 예미디진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정 참고로 의자 재질은 일반 좌석하고 같습니다. 의자 커버 상태도 사람들이 안서서 그런지 매우 좋습니다. 원래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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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